bts in 캐나다 우와 야 진짜 이건 우와 대박 우와 인터넷 미션 할께요 사차고 벨트코시디 눈싸움입니다 너무 좋아 다 그렇게 해요 아 자유 아따 아따 하하하 아 빼기 아 아 빼기 아니 아 삼담 이리로 와 삼담 준거야 돌아 와 와 하하하하하 전 찍이예요 C O N A 전화기 때가 있어 돌아와 C O N A C O N A C O N A C O N A C O N A C O N A C O N A C O N A C O N A 야 이거 전용 게임 진짜 죽겠다 진짜 아 아 진짜 못방해? 못방해 아 아 한 번에 잡은 거야 일곱 명가? 아니 크라마 4에만 사면 될 것 같다 아 일단 이거 못해 난 필요 없어 오우 마이 갓 아 내가 들라고 했는데 짐이 없네 기다리다 생태급 배에 그거 해야 될 거 우와 우와 자 자 자 돈이 더 다? 아 나 나 지금 차 있어요 나 1, 2, 4, 5, 7, 8, 10, 11, 12, 14, 5, 7, 28 아니다, 틀렸다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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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이야 정신이! 너 30이야 사현아, 나는 이길 거기 때문에, 이길 거기 때문에 와, 긴급 미션을 할게요, 긴급 미션 영국아, 긴급 미션이네 괜찮은데, 성국이 진짜예요 제가 가 자, 긴급 미션 갑니다 자, 독일의 수도는? 아, 수도야?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아, 나 비해 너무 어려워 에잇!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오스트리아 수도! 하나, 둘, 셋 비엔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엔나 비엔나, 비엔나 소시! 자, 스페인의 수도는? 하나, 둘, 셋 트라이클롤라 아닙니다! 다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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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라 아, 아닙니다! 벨기에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와, 비어 날씨는 벨기에 간다 아, 진짜 장난? 날씨는 벨기에 간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나 두 돈 진짜 안 어려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솔직히 독일이 너무 쉽다 이거 벨기에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벨기에의 수도는? 하나, 둘, 셋 프라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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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고 있지, 모르겠다 자, 전국이 안 했죠? 헝가리 너무 어려운데? 헝가리 너무 어려운데? 나 진짜 수도 안 해 벨기엔 너무 어려웠어 모나코의 수도는? 하나, 둘, 셋 모나코! 모나코! 와, 이건네! 아, 여기야! 아, 모나코! 모나코! 아, 여기가? 오슬로 오슬로 또 또 또 또 또 또 또 기본적인 게임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스레스 떠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좋다 또 멋있어 신경 안 되네 신경 야 이 형이 신경 안 돼 아니 콩가리 콩가리 야 콩가리 나 애기올랐어 나 애기올랐어 나 애기올랐어 나 애기올랐어 나 애기올랐어 2점 걸고 하실래 마이너스 2점? 아니야 아니야 자 오슬로 왔어 가자 가자 아 오슬로 야 모나코였어 모나코였어? 모나코였어 모나코였어 응 알았어 가자 가자 어? 왜? 어? 야 이리 와봐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맞잖아요 오스트리아 말로 빈이에요 오케이 아 쩐다 따진다 야 야 야 맞아 야 쿠다베스는 야 쿠다베스는 야 너눈아 애기올랐어 저번에 와플 아니냐? 그래 형 막 바르셀로나에서 끊겼어요 형 아 진짜 형 마이너스 뭐야? 형 내가 사주니까 내가 사주고 싶으면 사주면 돼요 폰트? 니가 좀 무슨 소리지? 와 갑자기? 아 잠깐만 왜 내 물을 만드시지? 아 좀 풀어온는데 또 물을 아니 아니 이거만 사줄게 야 이런 거 있어도 될 거 같은데? 이거 따뜻해 보이는데? 야 이거 진짜 따뜻해 보인다 야 야 야 야 이거 야 이거의 말로 남준 스타일 아니야? 남준아 지금 다 빈털탈 전국이 빈털탈을 만들려고 뭐야 적당해라 야 남준아 이런 거 해줘야지 야 야 근데 후즈 사준다 어 잠깐만 후즈 가능? 전국 가능? 근데 이거 모자 달려 있으면 다 후즈니? 모자 달려 있으면 다 후즈니? 모자 달려 있으면 다 후즈니? 형 형 형 모자 달려 있으면 후즈니? 모자 달려 있으면 후즈니? 모자 달려 있으면 후즈니? 아니 아니 나 옷 안 사도 돼 옷이 너무 많아 지금 전 바깥에 나가겠습니다 형 형 비에 가서 야 따뜻한데 이거? 형 약간 지금 아저씨 같아? 형 알았어 나 샀어 야 남준아 나 이거 입으면 어떻게 되냐? 너 그거 입으면? 바로 그냥 옷걸 거릴 거 같아 옷걸 아니야?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도쿄아 도쿄아 형 형 이거 사볼까요? 도쿄아 도쿄아 아 형 그게 너무 커보여는데 도쿄아 짠 걸 사주네 도쿄아 아니 안 사 안 사 도쿄아 안 사 도쿄아 가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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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늦었어 지금 빨리 가야 돼 우리 야 윤기야 우리 시간 없어 야 큰일 났어 빨리 가야 돼 야 시간 없어 야 시간이 없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 정도는 없지 야 이 정도는 없지 안 큰가? 콩바스가 빨리 가야 돼 야 나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야 가야 돼 나 라지 라지 나 라지 라지 늦었다니까 지금 야 늦었어 늦었어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이렇게 익숙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가야 된다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된다니까 저는 다 골랐어 네 어? 어? 진영 산 거야 진영 진영이야 지민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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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세요? 야 준비를 안 해? 뭐 가야 된다니까 진짜 야 다 다 다 맞으면 이런 거는 하나 하나 내가 내가 넣으면 산다 이거 나 따뜻할 거 같아 아 요거 요거는 엠셋은 거 같어? 아 형한테 올린다 이건 어울리네 오 쉽게 움직여 어? 정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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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싸 얼마인데 100달러 100달러 사 100달러 사 100달러 100달러 이게 더 싸 그래 더 사야 돼 그냥 풀지 않을까 이 좀 써 골랐어 오 형 이 형 지금 거의 할반데? 당산대네 아 근데 형한테 이거 잘 어울려 개인 도어로 산다 개인 도어로 산다 잘 어울리네 어 잘 어울려요 형한테 잘 어울려 오 지금 딱 딱이야 완전 무저 없냐 동거지 동거지 아 형 우리 진짜 거기서 갈까요? 아 아 아 아 아 메이팅 이스탄 형 왜 이렇게 차가운 사람 왔어 왜 지민이 안 사고 그랬는데 샀어? 나 다 해도 있겠어 어 근데 왜? 왜왜왜 다 찍었어? 뭔데? 다 했어 다 했어 저 사이즈 입어봐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여기 그거 여기 뭐야 사은품이래? 사은품 사은품 어 진짜 간을 빼먹는다 진짜 다들 그 와서 여기서 쇼핑을 하셔야겠다 형 빨리 사고 와요 형 이런 선물 와서 어때요? 뭐야 왜요? 야 야 요즘 그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멋있어? 어 진짜 맛있어 귀여워 귀여워 야 이거 어때요 형? 귀엽지 않아요? 오 야 귀엽다 귀엽다 이거 하나 살까? 다들 그 와서 여기서 쇼핑을 하셔야겠다 형 빨리 사고 와요 어 어 어때요? 괜찮아? 아 잘 오겠다 오 어 어 정국아 정국아 어 형 39달러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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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산 계산한다 계산 자, 맛있겠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야, 여기 방이야? 좋은 방이야? 어, 여기 좋은 방. 오케이, 여기 좋은 방. 우와, 여기 있어요. 아, 여기 한 명. 어, 나 여기 있다. 오, 한 침 따라 했어요. 아, 그렇죠? 아, 김희 씨 한 명. 여긴 군전이 흔적했다. 여긴 군전이 흔적했다. 여러분, 여성만들에게 오살 선사한 저에게 특권 같은 건 없습니까? 여기가 네, 여기. 여기 방 하나야? 야, 솔직히 이쪽 혼자 써야 돼. 여기가 좀 좁아. 무슨 소리야, 두 눈을 하나 사야겠네. 둘, 둘, 하나. 무슨 소리야, 지민아! 맞혀요? 왜 다들 지민이 계셨지? 지민아, 네 침대. 들어가. 자, 네 침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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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잠깐만. 야, 들어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잖아, 그렇게 자꾸. 오, 야, 오, 야. 지민이 침대, 지민이 침대. 지민이 침대. 자, 여러분, 지민이 침대 정해졌어요, 여러분. 지민이 침대 정해졌다.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아, 여기가 제일 나지. 여기가 꿀이네. 잠깐만. 근데 뭔가 방이 세 개밖에 없는데요? 방 세 개, 방 세 개. 방 세 개, 방 세 개. 방 세 개, 방 세 개, 방 세 개. 야, 한 명 리얼 초빡? 야, 자. 자, 모여, 모여, 일단 모여. 야, 잠깐만. 자, 우리 알지, 우리 룰 알지, 얘들아. 야, 그런 건 상관없어. 방성하게 룰 알지, 우리 룰. 신한 자기가 쌀중. 상관없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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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천천히. 나 떨린다. 야, 나 하나 방정하게 할 때가. 먼저 걸는 애들은 지금 좋지. 상관없을 것 같아, 어차피 나는. 난 먼저 가는 거. 난 먼저 간다. 보고, 나 먼저 간다. 잘 있어라, 새삼아. 에이, 뭐야, 이거. 남자 가짜가? 나중에 난 누구랑 자는 상관없어. 이거 누구랑 자는 상관없어? 나 들어오잖아? 나는 누굴 끌어안꺼야 할지 남대야. 근데 나름 잘 때 남준이가 매너가 되게 좋아. 자, 끝났어. 자, 다음 분 올라오세요. 네, 끝났어요? 네. 자, 이놈 누구야, 이놈. 1등이야? 윤기야? 윤기야? 아, 쩌네. 진영아! 어. 저 형님들로 갈 거예요. 얼굴이야? 형. 형, 우리 가자. 야, 야. 누구랑 안 걸렸으면 좋겠어. 나? 난 솔직히 다 산 거 같아. 난 솔직히 다 산 거 같아. 근데 침대에서만 잘 수 있으면 좋겠어. 만약에 침대 아니잖아? 나 서포즈 잘 거야. 아, 침대 아니면 서포즈 잘 거야. 아, 많이 사야지. 형, 베이비. 아, 바닥이 추운데 강력을 해. 아니, 베이비 침대 있잖아. 베이비 침대. 야, 보니까 이러고 잘했더라고. 베이비 침대 있잖아, 지금. 야, 내가 잘 때 잘 흘리고 잘 못해. 형, 어디로 가야 돼? 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야. 네. 공방을 봐야 되는데. 공방을 봐야 되는데. 일단 내가 4등이니까 조금 애매해, 지금. 아, 7등 진짜. 내가 딱 들어가면 진짜 멤버들은 7등이냐? 4명 정도 있으면 진짜 바로. 멘탈 붕괴지, 멘탈 붕괴. 아,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 나 올라올게요, 3등 9에요. 솔직히 가위바위보가 다 해, 이거는. 솔직히 4등까지 괜찮아. 왜? 아, 솔직히 나머지 3명이 이제 좀 안 봐. 아니에요. 근데. 오, 파리 잡았다. 오. It's party time. 너 이번에 파리 가져가. 공연하러. 왕시야? 역시 나는 파리를 싹. 왼손으로 파리를 잡는다. 공연으로 파리를 잡아. 파리? seat에 피치. ievzip. 아, 63명 정도의 아이스크림을 다 없었을까? 여보, 아이스크림을 너무 물내지게 잘 안 사람들이 했는? 아이스크림이랑 타리가 있으면 더 환불하는 사람이야. 아이스크림하고 니가 빠진다. 아이스크림이 너무 멋지게 잘 안 million. 여보, 아이스크림을 다 변했어. 아이스크림이 너무 멋지게 잘 안 좋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야겠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으려. 아이스크림 한 명인데. 아, 누구났을까? 아, 모르겠다. 내가 뭔가... 뭔가 윤기 형이랑... 호석이 형이랑... 아니, 몰타임이랑... 하하하하 문 열어봤는데 호석이 형, 윤기 형, 지민이가 딱 있으면 죄송합니다. 아, 몰타임이 형이 나, 이거네. 야, 여기서 4명이서 자면은 그 정렬 죄악을 했지. 아, 눈에 아무도 올 거 같아. 4명이서 할 거 같아. 오케이. 아, 이번에는 뭔가... 칠 때는 뭐... 야, 일부러 뛰어다닌다. 아, 뭔가 칠 등 침대를 쓰고 싶기도 해. 칠 등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야 돼. 다음 분! 다음 분! 얘들아, 믿냐? 어? 남자 나를 믿어. 여기는 믿고 자신 먹어. 제발 만나지 말자. 우리, 문가! 맞아, 만나지 말자. 허리야, 허리야. 제발. 한 번 다시 보지 말자. 아, 보지 말자, 얘들아. 보지 말자. 어, 보지 말자. 누구도 안 보고 싶다. 알지? 얘들아, 느낌 알잖아? 아, 누구만 해. 그냥 랩 모양이에요? 야, 7명이서 다 같이... 야, 솔직히 1, 2등이 간대는 매우 명백해. 아, 안 돼. 프로지. 아,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아, 안 돼. 지금, 형, 형, 형. 왜, 가.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세 명이서 한 벗검 세 명이서 세 명이서 제일 조금만 벗검 세 명이서 보여요. 손이 좀 봐. 이거 큰 의미가 됐나? 굴려야겠다. 다음 올라오세요. 하... 난 이미 마음을... 난 이미 내가 어둠을 뽑은 순간부터 내 마음을 전했다. 야, 번호로 가. 아니, 번호로 가. 번호로 가. 귀요! 왜 이렇게 하 sites양은ели orgے다. select... demande유 матери harтаки 재밌게 재밌어. 아 신기하다 뛰어다닐 것 같아. 이 다음으로 올라오세요 할 거야. 자 다음 분 올라오세요. 자 다음 분 올라오세요. 자 이제 정국씨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요. 5초 될게요. 5, 4, 4, 2, 1 결정하셔야 돼요. 어디? 끝났죠? 자 마지막 분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침대 하나 있는 방 어때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 비가 중앙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 5, 4, 3, 2, 1 침대 하나번! 침대 하나번! 침대 하나번! 침대 하나번! 아 반갑다 반갑다 반갑게 반갑게 아 여기 4명 잔다 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이 방 아무도 없는데 와 아무도 없어? 야 반갑다 반갑다 야 진짜 웃기고 오는 줄 아냐? 3명 다 치러 왔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한 달은 그냥 비어져 있어 이 방? 이 방 비어져 있는데 이 방 비어져 있어 와 진짜 여기로 들어갈 걸 와 대박 진짜 다 저러 간 거야? 네 다 저러 간 거야 야 여기 3명이잖아 한 번 바닥이에요 아 바닥이 못 풀려요 야 여기 3명이 다 해야지 여기 3명이 다 해야지 이게 그림이야 야 야 야 어차피 하루야 야 야 야 네넨지 하자 우리 JNDA가 좀 똑같은 거 나오면 한 10개 4명 아 이렇게 되냐 아 신비를 안 하네 아 오빠 형 형 형 야 야 주인이가 방금 의견 던졌어 네넨지에서 4명이 똑같은 거 나오면 한 10개 3개 아 그러시면 알죠 야 하자 야 재밌겠다 하자 재밌어 야 수남을 생각해서 기읍장 다룰 요 마크 피자 요 마크 피자 야 쥬이야 쥬오 그거 뭐야?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아, 그러면 잘 풀었어? 하면 이렇게 잘 안 것 같아. 그게 다음에 보면 잘 풀다고. 어떻게 될까요? 데리는 쯔에 발을 왜? 데리는 쯔! 데리는 쯔, 아래! 데리는 쯔, 위! 데리는 쯔, 위! 우리 몸 큰 놈 들 거야. 귀여워. 이게 무슨 짓이야.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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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방해 못 가니까.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엄청 따지다. 잘 자셨어요? 자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쉬운 걸로 내릴게요 하 그냥 하의 끝인 거예요 하가 하 뒤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9시 안 했잖아요 아직 9시 안 됐는데? 너무 와서 하도 안 돼 그냥 9시 안 됐는데요 선생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3분 뒤에 정확히 시작할게요 사실 우리 둘은 어차피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니네 줄 쓰세요 진짜 남은 두 명이 왜 어디 두 명이지? 정우석에 전정국 전정국은 뭐 확정이죠? 노래에 잘 녹화된 정국 자 당규씨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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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거 방탄소년단 데스톤 미 땡 하루가 한두 알겠습니다 하루 하루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답 야 루즈가 뒤에서 또 할 줄 몰랐지 또 할 줄 몰랐지 가사 아닌가? 해가 시험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 지는 날 셋 둘 땡 뭐 했었어? 해가 셋 셋 해가 셋 아 아 알겠다 해가 팔 팔 팔 바꾸면 웃기겠다 아 뿡 폰 해가 해가 뜨기 전 아 뜨기 전 세기 전 세기 전 가장 못하니까 어? 된다 근데 우리끼리 그냥 하나씩 다 맞히는데 갈게요 그게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아니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노래이긴 합니다 좀 약간 다른 것도 한번 좀 내주세요 네 그게 그게 너와 나의 차이 다른 거 내주세요 너 너 너 뛰게 해줘 너 하나 둘 셋 너가 뭐냐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끼리 있는 장식 조심합시다 이렇게 안 좋아? 왜 좋아? 너 어디? 너 어디? 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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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너담 어디예요? 아 셋 둘 하나 땡 어디에서 왔는지 내 이름 알 수 있는지 둘 둘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tot 넌 넌 넌 넌 넌 아 넌 N 넌 넌 대인조였잖아, 대인조. 그럼 정규의 그 일주일에 노래가 한 두 개 있냐? 열 몇 개는 네. 아 괜찮아요, 저 코비 왔다. 스타를 불러야 돼. 모르는데 택배에서 왔어. 딱 맞겠다. 난 또 네. 왜 가라! 화이팅해! 잠깐! 화이팅해! 아, 준비했어. 저도 한 번 더 조심할 때. 뭐, 뭐. 아, 너무 무서워. 난 또 네 앞. 아, 진짜 바쁜 거 같아. 아, 방탄소년단 노래고요. 네. 정규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난 또 네 앞. 난 또 네 앞? 정규 1집이라고 해요? 뭐지? 이불킥입니다. 노래의 제목은 이불킥입니다. 난 또 네 앞. 난 또 네 앞? 난 또 네 앞에서 이상한 짓만 골라게 돼. 성공! 에헤이! 이불킥이었구나. 할게요. 난 걱정만 안 가르쳐줘. 아니 힌트 못 맞추면 힌트 힌트 힌트. 아, 그래? 아. 왜? 왜? 자, 이제. 아, 나 알 것 같아. 한 분만 성공하면. 나 알 것 같아. 빨리 빨리 빨리. 땡! 아, 빨리 빨리 빨리. 이거까지 트립이 진짜 끝난다. 응? 왜? 야, 할 수 있어. 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땡! 왜? 혼자 살아가고 혼자서 많이 별. 땡, 땡. 누가 해? 누가 해? 아니요. 자, 한 바퀴 돌았으니까 상남자입니다. 아... 어마어마하네. 와 수지 이 시험처럼 끝난 거 아니에요? 땡 상남지에 얘가 있네? 웨이델을 흔들건대 웨이델을 흔들건대 너무 큰일 아니에요? 웨이델을 흔들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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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누구야? 윤기 형 맞췄어요? 아 내가 윤기만 내가 여기 한 장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두 명이 다 끼어 있었어요 계속 꿀잠이 하고 있길래 여기 꿀잠이고요? 아우 누군데? 형 하필프 어우 그냥 아 어떡해 야 나 이것까지 가렸으면 진짜 좋은데 아니 내가 뒤에서 계속 입을 추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좀 안 돼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내가 먹어봤단 말이야 응 먹구가 있는 게 없는데 아 한국의 땡땡통 어디까지 뭐지? 이거 뭐 어려운데? 나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프리힛 예언 하나 그거 하나 다쳤려고? 다쳐야 돼 이거 플리즈 브래디 벤 브랍 오브 워터 시즐이 뭐야 시즐이 뭐야 시즐 물 물이 치고 물이 치고 물이 치고 스탠디스 뭐야 스탠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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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예스 예스 그리고 사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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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모스트 사라지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라지면 되는 거야 사라지면 되는 거야 어모스트 옷 찾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 회사 트랜드요? 메이버에 접으시면 어? 진짜데? 못 찾았다 달걀이 있어야 됐는데 그래도 어? 달걀이 못 찾으러 우리 잘못이 그래 일단은 아이 뭔가 감이 안 안 돼 그냥 부어 감으로 하는 거 이거로 맛있을 거 같지 않아요? 어? 우유 좀 더 재밌어요 아 좀 파면 나왔다 우와 먹을까? 뭐? 약 뿌리 알았어 좀 해야 돼 하나 더 봐 하나 더 봐 하나 더 인생 어딨어? 들으면 아 형 그냥 그렇게 해주라고 아무 치식소리도 안 난데 형 일단 하나 벌려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괜찮으면 밤 추천되면 괜찮아 오우 냄새 야 냄새 냄새 네 이제 뒤집어도 되지 않을까? 어허허허허 뒤집어야지 아 아 아 아 볶고기 맛있어 보인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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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호떡같네 왜 야 이런 거 많이 있냐 일단 이 정도 맛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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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맛있을 거 같은데 냄새는 되게 좋아 오우 맛있어 어 야 약간 더 입고 무서워 조용히 사야겠다 아 이거지 형 뭐지 이런 느낌이지 응 얇으면 또 이제 잘 입을 거야 야 생긴 거 같아 생긴 거 같아 생긴 거 같아 형 형 형 바로 먹으면 될 거 같은데 응? 내가 한번 먹어보자 아니야 인생 멋있어 응? 질렀어 질렀어 왕팬 케이크 같네 응? 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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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죠? 처음 한입은 딱 맛있어 어 짰어 이거요 이거요 다 가 다 가 오우야 맛있어 오우야 야 근데 이거 약간 팬케이크 맛이 아니라 야 지금 호떡밥이 나해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어 아 아 아 아 아 오우야 담좋지 담좋지 아 이거 웃겨 형 얇은 느낌이 얇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안이까지 딱 부품으로 보면 아니 아니 뭔가 같은데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좋아 근데 왕관님 하면 안 돼? 왕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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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디오를 뭐 입어 왕관님 왕관님 아 아 와 형 진짜 잘했어요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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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갔지 여기 여기 그냥 고개 아니 아니 진짜 잘 안 좋아 맛있어. 냄비, 냄비. 일어나. 일어나. 팬케이크 먹어라. 야, 그만해 봐. 팬케이크 먹어라. 와, 엄청 크네. 큰 거 할 거예요. 아, 진짜? 왜? 형, 벌칙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돼? 아, 진짜? 야, 잘 먹게. 먹어봐요.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막았다. 아, 호동 느낌. 이제 두 번째로 큰 거 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와, 이거까지 다 자라고 있네. 형, 먹지 뭐 자라고.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아, 우리 클러 다 먹었어? 음!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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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봉지. 진짜? 맛있다. 진짜 두 봉지. 이게 한 봉지 엄청 많이 나와. 반죽을 한 거를 다 안 쓰는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라면 먹자. 그래? 응. 이거 바로 캐나다에 맛이냐? 코리아 스타일. 나 이게 처음 보았을 때 우리 양 많아 보였잖아요. 이거 진짜 충분해. 이거 안 먹을 거야. 다 못 먹겠는데 우리를 너무 과섭한 거야. 이거 라면 먹을까? 그만해. 똑같이. 아니, 라면 먹을까? 라면 먹을까? 라면 먹을까? 라면 먹을까?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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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정말 우수한 게임들이 지나갔어요. 지금 비영 쓸 거 아직 기억해요? 네. 터키의 수는? 하나, 둘, 셋. 아니죠. 거기 물어보면 안 돼. 저 만모를 쓰더니요. 아, 그렇지. 멍고를 쓰더라. 뭐뭐뭐 터르야. 뭐뭐뭐 터르야. 뭐뭐뭐 터르야. 뭐뭐뭐 터르야. 뭐뭐뭐 터르야. 울란바터르 아, 이거. 오오. 지금 맞추면 뭐해? 비 씨 터키의 수는? 아까 어제 맞췄어요. 아, 몰랐네. 얘가 있구나. 망칼한가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벌칙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원래는 이게 제가 벌칙이었는데. 어찌나 보니까. 네. 우리 지민이가 엄청난 제안을 해줘서. 정수껑이 우리 현명을 다 바꿨어요. 아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 또 입수하는 게 또 왕나자.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지금 사실 날씨가 너무 춥고. 약간 당신 감기 걸릴 거 같아. 발만 담그시죠, 발만. 발만. 그래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어, 다 입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들어가서, 어차피 얕으니까. 들어가서 딱 속까지만. 모든 제작진과 모든 멤버들이 발만 담그고. 족욕이죠, 족욕. 족욕까지 담그겠다는 그. 아니, 그래. 그 의지는 뭡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벌칙인데. 이 의지입니다. 다음에도 이제 벌칙을 꼭 수행해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 멤버가 좋을 대로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시원하게 캐나다의 전기를 한번 받아봐야죠. 네? 자, 지민아. 되게 아파, 되게 아파. 어, 형. 벌써 기운이 차가워요. 어, 지민아. 제가 맛을 한번 봐요. 백가락으로. 야, 깊어 보겠는데? 무슨 맛이야? 까프텐데요? 까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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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색 때문에 그래? 약간 트러블이가 형 남는 거잖아. 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아, 진짜 부위 안 찌났대요. 아, 진짜. 왜요? 정말 약간 진실된 문의긴 했어요. 진짜 진실된 문의. 어, 형. 어, 형. 야. 거짓말에 능하네. 어, 형. 거짓말에 능하네. 거짓말에 능하네. 이달이 씨는 부위 더 따뜻할 수 없지. 어! 어! 이 잘못된 거야. 어! 어! 우리 방남학사 담아 담아 하고 좀 하세요. 자, 우리 고위에서 갑시다. 네, 오늘 또 내일 성전의 기옥 공연을 기원하면서 빨리 오자. 고마워! 고마워! 후우! 올라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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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와. 빨리 와. 어? 내 옷도 있다, 형. 지금 저 이거 입고 다니잖아요. 네. 형이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다 써달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다 써달라고 할까요? 아, 집중해야겠다. 형들이 춤을 잘 어울려. live한 걸 philosophical 것 같아요. 안alta, 형 больш게 남은 제니ре. 전점에서 치킨 먹szyst. 레시프도 제니 β잘나 Crownignon곺에 내가ines require 도로 다 모 Werbebot, 이건 뭐야 이게 무슨 맛이야 뭐야 한 명만 있어 등이 없어요 진영?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또? 니트가 아니였어 포플러가 아니였어 흥만 있어 다 이거 또 대봐야겠다 저는 괜찮거든요 저 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체격이 이러니까 괜찮겠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그 체격이 이러니까 그 체격이 이러니까 이구드랑 이렇게 파란색만 하면 좋겠는데 괜찮습니다 그때 같이 물에 들어가 주셔서 고마워요 형 옷 잘 입으세요 괜찮다 예에에에에에 네네 bere니 여섯 집 사 AAAA thou